한나루 뭐야? 집에 데리고 왔나봐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오빠 지금 엄마 없다니까 편하게 있어 편하게 빈집 왜 집에 들어오냐고 빈집에 난 반대를 써 서로 뜨거운 관계다 아 뭐 근데 고양이 보러 가자더니 고양이가 없네? 고양이? 여기 있잖아 어디? 야옹 다규 고양이? 뭐야? 키가 아주 큰 고양이네? 하지마 아주 귀여워 스킨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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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갑자기 스파크가 튀겨 밤 12시? 너무 늦었다 시간이 벌써 12시네? 어머님 돌아오실 시간 아니야? 그래 빨리 가 이제 아무래도 가야될 것 같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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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괜찮다니까? 오늘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아유 여보세요 잔다고 엄마한테 내가 얘기할게 뭐야 안 돼요 아직은 어린데 자고 가라고? 응 눈이 휘둥그레졌어 나랑 이야기하면서 놀고 이야기만 할 거야? 새로 산 술이 있는데 그거 같이 마시면 되겠다 아 여기에 술 한 잔 들어가면 달라지잖아요 자그마한 불씨에 기름 붓는 경우도 안 돼 안 돼 이거 위험해 술까지 마시자고? 왜? 안 돼? 아니 그건 아닌데 오셨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석입니다 아하 너가 우리 다교 남자친구구나? 만나서 반가워 엄마 오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되지? 안 되지 어? 안 된다고 하실걸? 야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거 어? 뭐라고? 안 된다고 하셔요 안 된다고 하셔요 그래라 뭐 딴짓하지 말고 뭐야? 어머니가 너무 쿨하시는데? 딸을 믿으시는 거예요? 믿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어머니 팔베개로 양쪽에서 주무시면 어 이렇게 그럼 인정 여기 인정